닫아보라, 이호연. 대로변이라 보는 사람도 많은데 염치없이 가방이 열렸다. 손 하나라도 비우면 좀 편할 텐데 작은 집에 가져갈 귤 상자가 천근처럼 느껴진다. 짐 된다, 이지은이. 너 들고 다녀. 잘 켜요, 잘. 걸쳐, 여기. 어디 가? 편의점엔 왜 가는 걸까? 14살이지만 지훈이는 믿고 기다려도 좋을 만큼 든든한 아들이다. 날쌘 걸로 치자면 제 아빠를 쏙 빼닮은 지훈이가 짐을 끌고 갈 묘책을 찾았다. 이리 와 봐. 엄마 갈게. 거기야, 여기야? 여기야, 여기. 이거는. 어디서 봐뒀는지 지훈이의 아이디어가 짐을 한결 가볍게 만들 것 같다. 밑에다가만 밑에 쪽으로, 아래쪽으로. 너까지 빙빙빙 돌멘? 잠깐만, 볼펜. 생각 잘 해냈다. 지훈이가 이윤은, 아, 이지은. 어릴 때는요, 약이 저기, 물약이었어요. 물약이어서 무겁잖아요, 몇 개월 치를 가지고 오려면. 얘가 다 들러줬어요. 밖에 나오니 나이보다 훨씬 더 의젓하다.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셨어요? 옛날에 가방 걸었던 걸 생각했어? 하여간 일머리는 타고난 아이가. 처음에. 아, 이우.